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 두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이 루트라는 게 하나 필요해요 아래쪽에 컴포넌트들을 렌더링 할 루트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버튼 이면 보통 온클릭 이런거 달아 주잖아요 온클릭 아까 그 예제 코드 있었는데 온클릭이 있고 온클릭이 있고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할까요? 튜토리얼 따라가자면 온클릭 뭐 이런 이렇게 하는 해놓으면 윈도우 점 온클릭이 실행이 되죠 버튼이니까 클릭했을 때 동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다가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여기 자리 거든요 이 자리 예를 들어서 온클릭해서 네 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렇게 콘솔로그 클릭트 콘솔에다가 클릭드라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드가 떠야겠죠 이 함수를 이 온클릭에다가 넣어준 거에요 이거를 주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식으로 해야 되나 여기다가 속성들을 적어주면 되요 예를 들어 뭐 또 뭐 있죠 버튼의 속성 뭐 있죠 버튼의 속성 버튼의 속성이 타입 타입 서브밋 이렇게 하면 타입은 서브밋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html 그 애트리뷰츠 그러니까 속성들을 여기 두 번째 이 함수의 두 번째에다가 적어주는 거에요 이렇게 두 번째가 객체 형식으로 참고로 이 자바스크립트 로 html 속성을 자바스크립트 로 표현할 때는 여기 c 를 대문자로 c 를 대문자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콘솔 띄우고 클릭하면 여기 클릭드 클릭드 보이시죠 클릭드 클릭할 때마다 진짜로 클릭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 하나 강점이 바로 스테이트가 있어요 상태 상태라는게 있어요 상태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만약 이 라이크라는 글자가 바뀐다 바뀌는 부분 라이크라는 글자가 바뀐다 그러면 그 라이크라는 글자가 상태가 되는 거에요 상태는 바뀌는 부분이다 예 바뀌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태는 바뀌는 부분 또는 바뀔 수 있는 부분 어 저희가 만약 튜토리얼의 예제를 따라가자면 라이크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이 라이크 드로우 바뀌어요 좋아요를 눌렀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바뀔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라이크 버튼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좋아요를 눌렀는가가 상태가 되는 거죠 라이크를 누르면 어 뭐지 이 라이크 버튼이 좋아요를 눌렀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뀔 수 있다는게 상태가 되는 거에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상태는 여기다가 dis.state dis.state 라고 해두고 여기 안에다가 상태를 다 적어줘요 상태를 상태를 다 적어줘서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좋아요를 안 눌렀기 때문에 기본값 기본 상태를 딱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 상태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set state 가 있거든요 set state set state 가 있는데 여기서 라이크드는 true 클릭을 했을 때 상태를 true 로 바꿔주는 거에요 클릭을 했을 때 좋아요를 눌렀음으로 바꿔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상태는 분명 바뀌었을 거에요 상태는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게 어 참고로 리액트 개발할 때는 리액트 개발에 도움을 주는 그 이 확장 플러그인 이거 보죠 크롬 확장 플러그인 크롬 확장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해 두면 이 컴포넌트 여기 엘레멘츠 단위로 보는게 아니라 컴포넌트 단위로 예 볼 수가 있게 되요 보시면 제가 like 버튼 컴포넌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 여기 스테이트가 나와서 실제로 스테이트랑 스테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like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상태가 true 로 바뀌어야 겠죠 이 liked가 true 로 바뀌어야 겠죠 예 true 로 바뀌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끄는 거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true 로 바뀐다 그럼 이렇게 바뀐 상태를 화면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겠죠 화면에다가 반영은 어떻게 하느냐 이 렌더 안에서 그렇게 반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this.state.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좀 필게요 이렇게 세 줄로 state.liked 얘가 true면 like고 아니면 이렇게 liked 참고로 지금 이거 너무 보기 안 좋다 딱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진짜 보기 안 좋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일단 리액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리액트의 그 발전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텍스트 부분이거든요 텍스트 안에 컨텐트 이 부분 여기 안에 컨텐트 부분인데 이렇게 state가 true 로 바뀌면 이 라이크드가 true 로 바뀌면 글자가 자동으로 라이크드 로 바뀌어요 얘가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가 이렇게 d 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네 처음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아 예 제가 오타냈죠 라이크 라이크에서 클릭을 하면 라이크드 로 바뀌었죠 네 이게 놀라우셔야 돼요 왜냐면 웹 개발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이게 놀라우셔야 돼요 클릭을 하면 상태가 바뀌고 상태에 따라서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네 일단 이 는 는 는 이 라이크드가 true 냐 이거예요 갓냐예요 갓냐 자바스크립트는 이거랑 비교 연산자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는 3번 쓰는 거 왜 이게 놀랍냐 라이크가 라이크드로 바뀌는 게 왜 놀랍냐 왜냐면 기존에 웹 개발 하셨던 분들은 jQuery 같은 거 쓰면 직접 jQuery 코드 대충 보여드리자면요 라이크드 네 이거 있었죠 이렇게 직접 바꿔줬어야 됐죠 이렇게 직접 바꿔줬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이 이거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그냥 상태 저희가 이 컨스트럭터 안에 넣어 준 상태를 바꾸면 알아서 알아서 이 글자 텍스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항상 강조했던 이 상태를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데이터랑 여기 화면 화면을 리액트가 알아서 일치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앱이 복잡해지면 엄청 더 강력해져요 대신에 지금처럼 좀 이런 버튼 하나밖에 없는 이 간단한 거는 사실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시겠죠 이거 엄청 비효율적이 적혀 보이잖아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 뭐 버튼 점 온클릭 하나 붙이면 되는 거를 뭐하러 이렇게 하나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실서비스 하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강좌로 알려드릴 순 없고 실서비스 해 보시면서 jQuery 로도 만들어 보시고 그 리액트로도 만들어 보시면서 아 리액트 쓰는 게 100배, 1000배 나왔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실 거예요 실무를 하시다 보면요